이거 원혁 씨 집이잖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어요. 얼굴 폈어, 이제. 네, 집어오세요. 전까지만 해도 원혁 씨만 나오면 좀 짠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밝음이 있어. 밝아졌어. 요즘에는 저기 소민 씨네 집 바라보고 그러진 않으시죠? 요즘에는 이제 바라보고 싶을 때는 직접 가고요. 갈라주 이후에 주변에서 많이 연락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첫째 무대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 주위에서 다 궁금해하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같이 무대에 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뭔가 허락이 된 거 아니냐. 이제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아직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뭐지? 정장을? 응? 우리 그동안 출연진 중에 가장 정장을 많이 입고 있어요. 우와, 수트핀. 우와, 수트핀 너무 좋다. 이게 진짜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오늘 아버님께서 후배 코미디언 결혼식 주례를 보세요.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요. 함께 있고 또 모시고 오고 그렇게까지 오늘의 일정입니다.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일 매니저네. 아, 뭐야. 딱이다, 딱. 저거 사단장 탈차에 저 운전병들이 저렇게 청소해 놓거든. 아, 진짜요? 몇 번을 치워주려도 아버님 모시고 하는 건 긴장되시나? 네. 늘, 늘 긴장돼요. 지금 아버님이 아시는 분의 결혼식장을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장을 입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신경을 써서 그치. 잘 보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결혼식에 가면 아마 정말 많은 개그맨 후배님들이 계실 거예요. 후배분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 어쨌든 제가 함께 한다는 거는 좀 이제 소개도 해 주시고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작은 기대를. 그렇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가 있잖아요. 아, 진짜. 진짜. 결혼이라는 거. 평생 내 편이 생긴다는 거. 함께 할 사람이 생긴다는 거. 그냥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더 바랄 게 있을까요? 더 바랄 게 있을까요? 그동안 이형식 선배님을 모시러 갈 때 항상 얼굴이 하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되게 달라 보이죠. 좀 여유가 생겼지? 네. 완전히.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이제 집에 또 자연스럽게. 그렇죠. 경호원 같다. 저 밖에 딱 서 있으니까. 오늘 수행 비서 맞죠?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닙니다. 오늘 되게 멋있으신데요? 어, 나 지금 바쁘고 주위에 가야 돼. 강남으로. 깜짝 놀라셨어요. 차에서 못 끌려. 어, 네, 네. 안 돼. 지금 차는 어디 갔지? 어, 주차장에서 원영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 왜 안 나와? 빨리 가요. 아, 회원님 안녕하세요. 아, 회원님 안녕하세요. 아, 차 가져올까요? 그럼 걸어서 봐. 아, 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달라. 4시 40분서부터 결혼이니까. 빨리 가야겠네요. 우리 양중 후배가 결혼하니까. 아. 빨리 가야겠지, 빨리 가야겠지. 어머, 어머, 어머.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진짜 웃겨. 껴가지고. 아유, 아유. 12분. 이거 큰일 났네. 네, 미쳤어. 네, 지금 3시 57분 도착으로 나옵니다. 5시 57분. 아, 길 막히길 말아야 되는데. 어, 약간 예민하셔 지금. 응, 빨리 가야 돼. 그치. 지금 몇 분에 도착이라고? 딱. 오지 말고 운전하면서 봐. 네, 네. 얘기해. 넌 가끔 보면 수민이랑도 얘기할 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더라고. 그게 제일 유용한 거지. 네. 핸드폰 보는 거랑 마찬가지지. 아, 그러네. 맞았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낚시 갈 때, 낚시 갈 때, 낚시 갈 때. 맞아, 맞아. 대박, 대박. 어머니께서는 과거에 낚시 굉장히 잘하시고 좋아하신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네. 낚시를? 네. 늘 혁기 씨가 고민하다가 말을 걸었는데 이제 봐요. 딱 오지 말고 운전하면서 봐. 얘기해. 네.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더라고. 그게 제일 유용한 거지. 이야, 대화가 많아졌잖아.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게 습관이 됐구나.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한 손 이렇게 하고. 좀 두 손으로 해야지. 네. 두 손으로 하겠습니다. 아, 낮에 어두워졌어 표정이. 아, 낮에 어두워졌어. 근데 보통 관심이 없으면 저런 얘기 안 하죠. 맞아, 안 하죠, 안 하죠. 아들이나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맞아, 맞아. 근데 표정 좀 봐봐, 표정. 표정이 너무. 운전 습관이라. 습관이 되면 그걸로 고치기가 힘들어. 모든 행사에 가면은. 눈 집어. 꼭 그 시간 돼서 자기 시간 돼서 오는 그런 연예인도 없지 않아 있어. 그리고 기다리는 주최 측에서는 아주 애가 타는 거야. 맞아. 오늘 같은 날은 완전히 좋은 날인데 좀 늦어봐. 그거 얼마나 주례가 좀 늦으면 그것도 완전히 난감한 거지. 네. 해 주고 싶은 말씀 안 하셨나 보네. 연예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인간이 돼. 약간. 그 양마디로 인성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인성이 다 항상 처음 같아라. 저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조용하다는 분이. 저렇게 많이 한다고, 잔소리를? 약간 잔소리꾼이셔? 원래? 아니, 원래 말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 네, 근데 그동안 계속 참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처음 같아라. 처음 같아. 한참 내가 젊었을 때 소주 먹을 때 처음처럼 물 먹었지 그래서. 처음 같아라. 항상 처음처럼네. 명심하겠습니다. 인성이 언젠간 나타나요. 대화가 안 끊겨. 저희 교장선생님 푸나 맞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얘네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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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겼어. 모르겠지. 어떡해. 어떡해. 결혼식 오셨어요? 그럼. 아, 진짜요? 응. 같이 오셨어요? 오늘 일일 매니저로. 아, 진짜. 이거 뭐예요? 프로그램 뭐예요? 조선의 사랑꾼. 아, 조선의 사랑꾼. 저 그거 진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조선의 사랑꾼. 죄송합니다. 난 진짜 팬이야. 귀여워. 아, 너무 웃겼어. 아, 조선의 사랑꾼. 아, 그거 진짜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조선의 사랑꾼. 죄송합니다. 난 진짜 팬이야. 죄송합니다. 소연 씨는 안 왔어요? 아, 걔가 여기를 왜 와. 그래도 가세요. 아, 싫어. 나 걔가 오는 거 싫어. 그럼 이렇게 두 분이서 오셨어요? 네네. 사이가 좋아지신 거예요? 안 좋아 보잖아, 서로. 어, 안녕하세요. 상당히 지켜주신 거 아시죠? 아, 여기도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기다리고 있었다. 아, 왜 그래요? 그래, 하여튼 올라가서. 좀 이따 만나. 어. 원역, 원역이. 어머, 어머, 난리 났어. 슈퍼스타, 슈퍼스타. 같이 다니시네요, 현재. 아니에요, 나 혼자 오니까 와 있더라고. 누구 팬이신데요? 뭐냐? 아니, 아무튼. 아, 이거 왜 그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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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도망갔어. 멋잡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반가워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 오늘 어떻게 왔어? 아, 저 준비입니다. 아, 동기희야? 오. 아,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말 보고 있습니다. 아유, 또 소개도. 저렇게 다 인사시키는 거야, 계속. 그럼 소개하는 자리인데? 약간 문이 많이 열렸어. 네. 예, 예. 축하드립니다. 말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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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어.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를 아시네, 바로. 파트너 여기 있잖아. 어디야? 어, 은혜 씨. 이름도 다 알아. 오. 아, 사위 마지막으로 찍어줘. 자, 하나. 나 줄여보러 가야 돼, 빨리. 제가,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자, 하나. 사위는 무슨 사위야, 아직? 아니, 사위야. 사위. 사위. 사위, 난리났어, 사위라고. 네. 너무 잘생겼어. 네, 감사합니다. 어머, 나. 이렇게 어머님들이 도와주신다. 어머님들, 아. 어머님들, 아. 분위기가 완전히 뭐. 이야. 감사합니다. 사위, 난리났어요. 아, 예. 제가 좀 모셔야 돼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거 한번 해야지. 이거 한번 해야지. 이거 한번 해야지. 하나, 둘. 네. 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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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예쁘다, 예쁘다. 뭐지? 최고야, 최고야. 원영 씨 맞죠? 아, 감사합니다. 둘이서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게. 세트, 세트. 세트. 정말 그 누가 사회를 보더라도 제가 누군가 무지하게 궁금했는데. 오늘 제대로 왔습니다. 결혼식하고 결혼식은 오늘 시작됩니다. 매니저. 네? 매니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 예. 저 원영이라고 합니다. 아, 그 사위. 이싫. 내가 언제 사위라고 그랬어? 이싫. 내가 언제 사위라고. 알면서.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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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지 어떻게 사위. 내비 사위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남자친구. 그겁니다. 남친. 다시는 그, 아직까지는 이걸로 들어갑니다. 저도 남친애인데 사위가 되고 싶거든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해. 아이고, 헌수. 아이고. 아이고, 다 만났네. 응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슬쩍슬쩍 소개 다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애껴, 애껴.